연기자로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으신 소감 어떠실까요?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사실 정말 매년마다 TV에서 보던 그런 장소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매년 여기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. 가수들과 함께 우리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서실 때와 이렇게 연기자로서 혼자 무대에 서실 때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. 네 아무래도 좀 외롭네요. 대신에 우리 팬들이 계시니까요.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팬들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? 많이 고맙습니다.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함성 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했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고으리씨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레인보우 멤버 고으리씨 만나보셨고요.